자 영상 시작합니다 하나 둘 자 로컬 리디? 이참에 저거 유령 좀 다 잡게 아우 소리 이끌어 악맞고 너 니냐 이참에 악맞고 또 다 없애버리고 네 여보세요 아이고 아우 유령이 빨리 나와야 하는데 왜 이리냐 안보이지 이거? 여보세요 마이크 안되시나요?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마이크 네 되게 끊기세요 지금 아 저 마이크 끊겨요? 네 아 지금 방송 쪽에서도 끊기나요? 아니요 스카이프에서 끊기고 스카이프만 스카이프만 아니 스카이프만 스카이프는 어쩔 수 없어 포기했어요 스카이프는 와 유령이 이제 먼저 덧대 업데이트 하셨어요? 어떤거요? 스카이프 아니요 저 아무 안 했을꺼에요 저 여기 저어어 누구 아 저 혹시 여기다 쳐야되겠다 님 템창 빈공간 있어요? 악몽연료 좀 주워가시면 좋겠는데 잠깐만요 아 우리 뭐 되어있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아니요 저 지금 저 제 캐릭터 지금 할머니라 되게 바빠요 아 여자부신인 줄 몰랐네 악마꽃이 너무 없어졌는데 이제 분명히 악마꽃도 추가를 많이 해놨는데 왜 이리 안 보이는지 이 척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쁩니다 아이고 할머니 고생 많이 하세요 아 근데 고양이를 확실히 많이 추가해 놓으니까 이게 편하네요 고기가 그냥 널려있어 새도 잡아주고 님 깃털 필요해요? 깃털이요? 아니요 아직 아 야옹이가 먹었어 혹시 거미 좀 잡아다주실 수 있으세요? 거미요? 잠시만 거미굴을 찾기는 해야하는데 아 깃털 못먹었어요 아 참 뭐 깃털도 저거 맛술같은거 하는데 뭐 필요하다던데? 아닌가? 아 이거 뭐야 아이고 못살아 저기요 수호자 떴는데요 네? 아 비버가 비버님께서 나무를 너무 많이 캐셨는지 수피의 투호자가 떴어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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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엉 흐흠 저희도 어쩌고 저쩌고 있는 분 모르겠어요. 저도 한 번도 못 봤는데 저기엔 너무 힘들어요 냉장고로 빨리 하나를 만들어야 돼서 미안한 일이지만 국밥 하나를 부셔야 돼요 근데 어떤 거요? 냉장고 만들어야 되는데 기어가 너무 부족해요 뭐 부칠 게 있어요? 집을 개조해야죠, 인데? 어, 배낭이다 혹시 고기... 네, 고기 쳐 있어요 조금만 주세요 네, 잠시만요 아, 감사합니다 저도 나중에 먹어야 할 게 있어가지고 아, 아, 다, 아, 조그만 것만 주시면 돼요 아, 조그만한 거요? 아, 그러니까 요리 좀 해야 하는데 국밥 사가지고 닌 뭐 당근, 어 당근 필요하세요? 아, 주시면 좋죠 숫, 숫 있으세요 혹시? 숫이요? 네, 잠시만요 어, 숫, 아까 누구 다 드렸는데? 아, 여기 당근 받아가세요 그리고 정 먹을 거 없으면 저거 빈다는 것을 드세요 아, 네 숫을 방화 좀 하고 올까요? 왜 이리 내 아이고, 또 나무 귀신이 떴어 허허 나은 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은 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이고 늦겠다 책 희생이 됐다 아이고 먹을게 너무 없어 헉! 오늘 만월이야? 오마이갓 만월이 뭐 떠요? 뭐 뜨던가? 만월이면 그 글루머 글루머가 뭐였죠? 그 파리같이 파리같이 생긴 했는데 조심합시다 그럼 솔직히 걔는 저는 어떻게 죽였는지 몰라가지고 왕파리 말고요 분홍색깔 껌같이 생긴 똥 뿌리는 애 있어요 아 진짜 아 밀이 때려진다 악몽연료가 널렸네요 이제 두르래 아 아 이거 이제 겨울 준비를 어우 농사 잘해놓으셨네 겨울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어우 두더지가 자꾸 템 주워 먹는데요? 죽여요 어우 진짜 하하 아 왜이리 템 주워 먹는 애들이 많은지 이놈의 게임을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좀 준비해야 할 것 같긴 한데 어딨냐 어딨냐 저기 저기 그시기 그시기 어쩌고 저쩌고 도대체 고온도를 만드는데 저거가 왜 필요하죠?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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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갱이 뭐 하려고 했지? 아 님 님 네? 근데 금 장비랑 그냥 그냥 곡갱이랑 뭐가 더 내구도 높아요 여기 금이 훨씬 내구도가 그 높죠 아 그런가요? 아 하도 마인크래프트만 하다보니까 이거 금에 이게 새관경이 느껴져가지고 여 금치마에서는 금이 최고예요? 흐흐흐흐흐흐흐 그런 관계로 금고깽이 제가 하나 주워갑니다 아이고 아주 나무 싹을 뽑으셨다 아이고 저기 비법은 완전 아예 나무 싹을 다 뽑아버리는데요 원래 비법 님은 가능합니다 아 또 나무 귀신 뜰 것 같은데 저러다가 아 아 아이고 그러니깐 버티넌 버티넌 나무 귀신이라야 하나? 그거 어떻게 상대하시는지 아세요? 디임을? 여보세요 잠시만요 네? 아니 저거 버티넌 나무 있잖아요 네 저거 또 나중에 괴물되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저거 어떻게 상대하는지 아세요? 도대체 나 그거 보면 그냥 무서워가지고 도망다니긴 했는데 자꾸 뭘 날려가지고 아 뭘 모르면 가만있고 나중에 팀원들끼리랑 같이 모여서 하는게 더 나을 거예요 어 어 어 이분들 또 다 어디갔지? 아 맵이나 넓혀야겠다 오늘도 고양이는 벌들한테 덤벼가지고 자고리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내가 먹고 아 아 아 아 누구 아이고 허튼짓하는 사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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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우디님 비버님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저렇게 한꺼번에 많이 신고 많이 그러면 저희 집 때문에 그런거일 수도 있고 아 저희 집 저거 뭐 설치되어 있어요? 아 작물이 많아서 아 아 어 잠시만 여기 메테오 지역 같은데 님 저 우리 집에서 위쪽으로 쭉 오다보면은 왠지 모르게 바위가 정말 많은데 있거든요 여기 메테오 지역 같은데 여기 조심하세요 아무리 봐도 이게 메테오 지역인데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메테오 저거 설정 많이 해놨는데 거미줄이 없다 거미줄이 거미가 안보여요 아이 그만 캐가자 아이 만에 캐기도 시작하고 어 거미야 거미야 돼지야 돼지야 왜 아무도 안보이냐 아 맵을 갑자기 너무 넓혔나 아이 괜찮아 아 그러고 보니까 버팔로 집 근처에 있던 애들 다 잡았어요? 그런거 같아요 싹 쓸어버린거 같은데 어 오우 오우 잠 이거 고기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졌는데 아우 렉 어 됐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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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렉이 제일 무서워 아이고 차분하게 차분하게 영급하게 뒤면 괜히 렉먹을 받을 수 있지 아이고 아기 아 저분들은 어 이거 칠면줄야 하나? 대머리 독수리? 저거 어떻게 잡아야돼? 도대체 한대 때리면 날아간대 그걸로 사막지역에 있는건데 그 새 잠드는거 풀필이 아시죠? 네 그걸로 음 아 자꾸 한대 때리고 도망가고 한대 때리고 도망가니까 그니까 어 짜증나네 아 폭팔로다 나중에 여기 잡으러 와야겠다 아이고 아 냉장고 안 만들어드리겠구나 기어 없는데 나한테? 아 그러니까 기어가 도대체 어디있어요 이거 우리? 그니까 기어 몹을 발견을 해야되는데 지금 어우 숱없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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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저 아이돌님이란 분 어디계신가요? 금 있어요? 금 두개만 주세요 있음이요? 네 네 여기 다 같이세요 어 감사합니다 어 그렇게 앉으세요 금 여기 바닥에 뿌려져 있는데요? 아 님이 뿌린거에요? 아 제가 안 뿌렸어요 어 여걸로 아 창이나 만들까 헬멧창이나 만들까 헬멧 만들어야겠네 짜잔 아 왠지 다른 분들 되게 바쁘게 돌아온거 같은데 저는 뭔가 하는게 없는거 같아요 이거 아 아 아이구 참 미치겄네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며 어 도대체 이거 기어 어디에서 구했어요?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구해왔는데 뭐 굴러다닌 덩쿠리에서라도 구했나? 아우 렉 아우 렉 아우 렉 걸려 됐다 됐다 너는 kur- 그정도로 확고 아니 저기 아 심심한 사관님 어서오세요 아우 딱 어둡아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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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떼 어 얻어진다 어 얻어진다 어 얻어진다 에러 염 잡으러 가게 안내 좀요 염 좀 싸우러 가야 할 듯? 아 누가 맨드레이크 먹었어 네? 아 다 죽은 거예요? 아니 자는 거예요 할머니 잠 못 자는데 눈 뜨고 자 아이고 많이 피곤하셨나봐요 눈 쓰고 주무시네 또 먹어? 아우 진짜 못 살아 까마귀 죽으면 안 되죠? 이러면 안 되는데 날 지나가는데 아 진짜 못 살아 맨드레이크 아이고 진짜 누가 들어왔지 이거? 외국인인가 또? 아 이거 한국인으로 이거 제안을 했어야 했나 흑뻑을 조금 흑뻑을 조금 아 맞다 아 기어모 다 잡았다 했나요 저분이? 네? 아니 아까 저기 뭐지? 기어모 좀 잡으러 가게 안내 좀 했는데 이미 잡았음이라는 거 보니까 다 잡은 거 같아서 혹시 여기 와 여기 진짜 흑 농부네 어허 기어를 좀 많이 잡아야 되는데 기어모 원정대 고맙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 맵 어디로 가야 하나 이번엔 밑으로 쭉 내려가 봐야지 누군가 들어왔 아 어우 눈알새다 오 깜짝이야 님 이거 눈알새 눈알새나 잡아야지 아 따울도 없겠다 맞아 죽어라 아 아파 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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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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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приш스 돌보드 네? 뭔일 있었어요? 어 이거 진짜 부스터를 써야할지 안 돼! 냉장고 걷다만 대면 안 되는데! 아... 안타까워! 아우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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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이 아프네? 서버가 울고 있어요. 어, 눈알새 없어졌다. 지금 눈알새 알 필요해요? 네? 알. 어, 아 눈알새 또 버팔로랑 싸웠구나! 아싸! 대로 지으려고요. 아우렉! 네네네. 아우... 야, 버팔로가 짝을 말렸네 아주. 설마 이거 벌써 발전이 날 일은 없는데 얘네가? 근데? 어, 대박! 왜요? 뭔데? 뭔데? 뭔데요? 아니, 아니. 와... 씨네, 한 수. 아우... 아, 이거 빨리 집에 가봐야 하나? 한번 집에 가봐야지. 뭔데요? 뭔데? 어, 다른 위그님이... 기어목 다 잡아오셔가지고... 아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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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... 도대체 어디 계신... 어, 이분 나 처음 보네? 어? 드디어 만났네 저분. 아우... 얼굴 보기가 어찌나 힘든지... 맵 다 열었어요. 한 군데 빼고... 아, 그래요? 네? 그러면 여참에... 아뇨, 저분... 맵 다 열었다는 거 같은데? 잠시만... 맵을 다 열었다고? 저분이 렉의 주범이었구나? 어? 저분이 렉의 주범이었구나? 어? 저분이 렉의 주범이었구나? 한번... 몸먹는거 다 버리고... 냉장고 냉장고... 냉장고 냉장고... 여기다가 물고파 놓아요... 아, 그러니까 요리 좀 해야겠네? 아우, 내가 오래... 근데 삼검삼검님 어서 오세요? 아... 아...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... 아, 듣고 계세요? 도대체 누구지? 저거 아이돌님이? 아 템 바닥에 뿌리지 마요? 네에 네에 일단 요리 좀 하고 요리를 합시다 르르르르 이거 빛나는 이것도 요리가 되나요 이거? 안되네 아 상관이 없나? 상관이 없나? 아 듣고 계셨네 에이 참 듣고 계신 아 맵은 다 만들어져있나요 원래? 아니 거미 있을텐데 분명히 거미도 저거 설정 보통으로 해놨거든요 거미는 아 거미도 많이로 해놔야 하겠나 이거 거미가 안보여요 근데 진짜 우리 아울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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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주변에 엔티티가 너무 많은가 이거? 어 금이다 금이다 금으로 혈멘을 만들립시다 흠 흠 흠 타계 자 가자 자 타계 자 광기를 이따가 위로 좀 가야겠네 그니까요 도대체 뭔일이지 이거 금이 너무 없어요 이거 은가로 불 좀 밝히고 불이 없구만 나무가 어 우리 분들 진짜 농사 제대로 하셨네 자원같은거 꺼지지 안물 상자가 안 열려 아 오픈 가도 아 맞아 위에 저거 금캐로 발렸지? 아우 근데 이 게임 톨이 좀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 저거 토끼 토끼 때문에 놀래가지고 맨날 이러니까 뭐지? 하고 쳐다보고 야옹이라 그다지 잡아먹고 싶진 않지만 잘가라 내가 먹을게 없다 얘 고양이 꼬랑귀 이거 어디 쓸만하지 않아 이거? 어디 쓰더라? 아우렉 아우렉 분명히 촉수도 많이 해놓았는데 촉수도 안보이고 헐쏘벌쏘 진짜 이거 골드러쉬하는 기분이네 네 음흠흠흠 아 참 그러니까 님 어드벤처 모드는 할 줄 알아요? 네? 어드벤처 모드 있지요? 네? 잠시만요 스카이프가 이거 자꾸 끄시는데 이거? 스카이프 다시 걸게요 예 네 여보세요 님 마이크 너무 작아요 저 마이크요? 네네 잠시만요 아아 아직도 작나요? 아니요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아 깨졌다 뭐 공개야 만들면 됐어요 그런식만 나중에 썩은 놈이 펭귄들도 잡으러 다녀 올 것 같고 으으음 아 나중에 필요해? 아 그럼 뭐하나 해야 되겠는데 아이코? 아우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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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돌이라면 저분이 저거 캐커백 찍은 놈이겠구나 어휴 닉네임이 참 잔인하셔 아니다 나방튀김인가? 어차피 아쉬운 예emi 아 나 오늘 이거 매박해야 할 것 같은데 진짜 골드러 지네 금방 캐간다 금방 캐간다 아 아 이 입금을 줄 때마다 이 행복감 저녁이네 휴가 해야지 그냥 아우렉 아우렉 아우 저도 귀신 나오겠네 아이쿠도 귀신 나오겠다 가메쓰 꽃 좀 주어야 하나 꽃도 주고 아 이거 추워서 그런 거구나 어? 여기 우리 돼지집 있었어요 원래? 안 들으신 거 같은데? 저거 저러면 돼지가 스폰이 되나요? 네 어 나중에 돼지나 잡아야겠네 집을 만들면 스폰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? 응응 응 잠깐만 잠깐만 몰랐네 금이 있나? 아 금 지금 두 세트 캐왔어요 여기 여기 어디 아 여기 아우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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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아 메테오다 와 메테오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 우리는 망했네 아 제발 메테오 이제 아 제발 신이 씌워 와 지 있는 데가 메테오일 줄이야 아이고 아이고 우리는 망했네 그래 저Il 텄두야 영이야 우리 마음이 아프다 내가 일곱언 봤지 지금 inc. 심지어 떨어진 데 또 떨어져 가지고 템도 몇 개 날라갔어요 보니까 아이고 호호호호호 아이고 아 이 상황에 또 나무 귀신 나왔네 아이차 죽어라 나무 귀신 뭐야 왜왜왜왜왜 나무 있나? 나무에 나무 많을거에요 한개 아 아 저 있어요 님 저기 나쁜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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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위쪽에 나쁜손 어 없어졌다 타이밍이 나이스 아우 아파라 일단 녹화 한번 끊고 깜짝짝짝짝짝짝